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예, 예. 네, 연말 마무리 잘해야 할 텐데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아이고 방금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던데 한정기술. 한정기술 가지고 계시는구나. 좋습니다. 매 숟가락 비중 어떻게 되세요? 6만 9천원에 10%. 6만 9천원에 10%. 매수하신지는 조금 되셨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내 금액까지 올라올 수 있나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서 추배를 해야 되나. 그렇죠. 손에 안 보고 나오려 하면. 알겠습니다. 손에 꼭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또 마침 원전 얘기를 했는데 원전 종목이 나왔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일괄적으로 안내를 드려볼게요. 제가 일전에 한번 원전 종목 안내 드릴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필수적으로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참고를 해야 되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본적으로 바닥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는 종목입니다.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이 바닥권이 왔을 때는 그동안에 워낙에 좀 지지 라인이 확실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보통 지지를 받고 올라와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에는 이 17,000원의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기가 굉장히 좀 힘에 겨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도 이 17,0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원전 쪽을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참고를 하면서 중소형주 쪽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G2 파워를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장주의 성격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끼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원전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이슈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 어떤 보유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정기술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게 되면은 보통 이제 수급이 들어오되 이전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봐야겠죠. 한정기술은 약한 6만원 중반대 정도를 이제 그 가격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 쪽은 아직까지 수급이 다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때에도 물량을 다 차익실현 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물량은 보유를 한 상태에서 차익실현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전 쪽의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 번 급등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원전 쪽이 왜 자꾸 이제 이렇게 움직이느냐. 예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원전 쪽이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전 쪽이 본격적으로 좀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아무래도 2024년 혹은 이제 2025년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수주권들을 조금 많이 따내오면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어떤 이 토대를 좀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에 원전주들은 좀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들 없이 일단 수주권들만 따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쪽은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좀 이슈플레이하는 이제 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분들을 좀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 한정기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미 이제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진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약한 현재 구간에서 저는 어느 정도 지지받고 6만원 초중반대까지는 분명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한전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내년까지도 좀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체코 원전 수주권들 그다음에 폴란드 수주권들 계속적으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국내에서도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원전이 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정기술은 원전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살짝 조금 더 이제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한 13,000원 후반대에서 14,000원 정도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원전주들은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17,000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17,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올 만한 그러한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바닥을 잡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5만원 초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조금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마찬가지로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6만원 중반보다는 그래서 한 6만 1천원 정도? 6만원 정도? 이 정도로 일단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한정기술이 6만원부터 한 6만 5천원 정도까지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려면 이 구간을 뚫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언가 굉장히 좀 큰 수주권들이나 혹은 이제 원전 쪽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좀 충분히 많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이 앞서서 기대감으로 작용했었던 구간을 뚫어주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이 목표가는 일단 6만 1천원 혹은 이제 6만원 정도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추매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한 이런 수급이 한 번 이제 출현을 할 겁니다. 눈에 띄는 수급이 한 번 들어와 주면서 그때 이제 반등을 좀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추매를 노려서 평당가를 조금 낮춰 놓으시고 6만원에서 6만 1천원 정도에 빠져나오는 전략이 일단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한 번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꾸준히 좀 시장에서 이야기가 될 종류들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 이제 재매수를 노려서 이제 먹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한전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한전기술이 뚫고 올라가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6만 1천원까지 잡아드렸고 이 추가 매수 타이밍 수급 확인하시면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이렇게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근데 추가 매수를 얼마 쓴 거예요? 추가 매수 정확한 가격을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고요.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수급이 좀 들어온다.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단가 낮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번 계속해서 이 수급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랑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 잘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전 기술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